흑자 헬스가 조심스럽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레드필이 여자 자빠뜨리는 기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레드필이라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이지 픽업 아티스트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니 말이 맞다면 레드필에서 왜 그렇게 바디카운트에 대해 떠들겠냐? 레드필뿐 아니라 수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바디카운트를 그렇게도 중시하는 이유는 자기 여자가 딴 남자와도 자빠질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픽업 아티스트처럼 순전히 섹스만 목적이라면 여자가 바람을 피우든 말든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순전히 섹스만 목적이라면 오히려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 여자는 쉽게 자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외모와 능력에 비해 더 예쁜 여자를 자빠뜨릴 수 있을 겁니다. 결혼 또는 깊은 연애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깊이 사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기를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픽업 아티스트가 원하는 것은 섹스, 단기 연애, 먹튀 또는 먹버입니다. 진화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단기 짝짓기입니다. 레드필에서는 장기 짝짓기를 훨씬 중시합니다. 어떤 여자와 사귀면서 섹스를 실컷했는데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관계가 깨졌다고 합시다. 픽업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일 수 있습니다.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여자가 남자를 많이 사랑해서 들러붙는다면 귀찮아지니까요. 쉽게 자빠지고 쉽게 떨어져 나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성녀창녀 이분법에 대한 가설이 꽤나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번역어는 청순걸레 이분법입니다.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는 성녀같이 청순한 여자를 선호하고 창녀같은 여자 또는 걸레로 불리는 여자를 극혐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외간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면 남편은 막대한 번식 손해를 봅니다. 아내의 자궁을 그 남자에게 빼앗긴 셈일 뿐 아니라 그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엄청난 희생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자가 바람기 많은 여자를 즉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는 되도록 거르도록 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의 장기 짝짓기 전략에서는 단기 짝짓기 전략과는 달리 깊은 사랑이 동반됩니다. 그런 깊은 사랑의 진화는 처자식을 돌보는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자식을 돌보는 전략이 번식 이득으로 이어지려면 아내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적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남자의 질투가 진화해서 일단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여자가 바람을 덜 피우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자는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를 경멸하도록 진화해서 그런 여자라면 깊은 사랑에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걸으면 처자식에 들인 막대한 투자금이 딴 곳으로 새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